음악 메르스로인에 침체된 내수경기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11. 압구정 로데오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팀버랜드가 패션의 중심지 압구정 로데오의 아시아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세레모니로 복구라는 컨셉에 맞춰 최근 11년 만에 컴백해 복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진우션과 DJ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팀버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는 제품을 커스텀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어 압구정 로데오를 방문한 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